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경제강사 우영호입니다. 25년도 수능경제 커리큘럼 내년도 여러분의 수능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커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회탐구의 경제를 선택하면 저를 만나게 될 텐데 관심있는 친구들이 경제를 선택하는 데까지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커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완성강좌입니다. 개념완성강좌가 되겠고요. 이 강좌는 언제 개강이 되냐면 1월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고요. 대치러셀에서 현장강의로 촬영되어서 그 다음날 업로드가 됩니다. 거의 그 현장강의 그대로 담아요. 그대로 담습니다. 스튜디오 버전을 더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경제강의를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으로 제공한 지가 제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다른 부분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저의 프라이드이기도 하고 또 현장감을 잘 주고 싶어요. 현장강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8주간 진행이 될 겁니다. 8주간. 수능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구조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여기에 담겨진 문제는 대부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이 패턴을 보여주는 문제들로 총 27테마 정도 될 텐데 그 27테마 중 한 테마에 5, 6문제씩을 풀게 됩니다. 5, 6문제씩 풀고 거의 다 풀어드릴 거예요. 거의 다 풀어드립니다. 그 중에 한두 문제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 나머지는 정형화된 문제를 보여드려서 이 개념 완성을 갖고서 개념 구조화시키고 이 개념이 수능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8주간 갖게 됩니다. 이거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좀 더 빠르게 공부하고 싶어서 이런 친구들은 N수생일 거라고 작년도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거기에 진도를 맞추면 너네들 바로 모의고사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아마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과년도 즉 올해 24년도 리드인을 한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스로 조금 복습하셔도 됩니다. 근데 새로 하시는 친구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과목을 통해서 다른 시험을 통해서 경제를 공부했어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달라서 얘네가 묻고자 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에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이래도 되냐고요. 여기서 다루고 싶은 거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거기까지만 나오는데 경제학 원론을 보면 열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랑 다를 수 있어. 특히 AP를 했거나 테셋을 했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8주간의 시간 동안 현장에서 뵈는 친구들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료분석 특강인데 이 자료분석 특강이라는 말을 경제에서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올해는 코어로 바꿨는데 러스에 또 코어가 있어서 이름이 좀 따라한 것 같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원래 프렉티스였어. 프렉티스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를 뛰어넘 더라고. 이거를 뛰어넘 더라고. 얘는 2주짜리예요. 현장에서 촬영이 되고 2주 동안 마찬가지로 대로에서 현장 촬영 될 거고요. 총 5강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 왜 했냐고요. 개념을 아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 어떤 수능 경제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료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좀 일관성이 있는 어떤 방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 거주고 이런 부분이거든. 꽤 괜찮아. 이 시작은 저의 제자가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했고요. 왜 사회문화에는 표 분석 특강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더 자료도 많이 분석하면 우리는 왜 없냐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문화 감옥은 표 분석 도표 특강만이 거의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자료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일관된 방식과 요령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강의 좀 사랑해달라. 올해도 1200권을 제가 무리해서 찍었는데 절반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제 또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꼭 올해 또 찍을 거야. 더 많이 찍을 거야. 이거 두 강의기 봐봐. 애들이 기가 차요. 막 이런. 이거와 문제풀이의 연결고리인데 혼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여기에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팁을 전달하니까 꼭 1.5배속이라고 2.3시간만이라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2주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좌이기도 합니다. 기출입니다. 수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탐구 수능 뭐냐고 하면 당연 기출이라고 저는 끝까지 얘기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회차마다 얘기를 했어요. 제 모의고사 안 사도 된다. 기출이 분석이 안 돼 있으면 기출 분석을 해라. 왜냐고요. 평가원이 만든 그동안의 과정이 여기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으로 보게 되면 최근 문제들은 당연히 당연히 근데 이 수능 경제가 언제부터 수능 경제가 시작이 됐냐면 200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24까지 왔잖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교육과정도 그 사이에 많이 변했고요. 로렌츠 곡선이 있다가 빠졌고요. 금융 없다가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또 최근에는 또 다른 느낌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하지만 꼭 봐야 되는 문제를 제가 선별한 거예요. 선별. 그래서 문제집 두 권으로 갔는데 이게 너무 빨리 제가 커리큘럼을 촬영하다 보니 올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정확한 제 책의 구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핵심 기출을 가져가는데 그걸 두 권으로 가져갈지 워크북처럼 가져갔었거든요. 분명한 거는 학생들이 일부는 해설지가 아니라 제가 문제 풀이 방향에 대한 지침을 줬더니 그것만 있어서 또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모든 문제 전 문항 제공하는 문항에 대해서 해설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일부 쉬운 문제에 있어서는 슈투디오 버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조금 논 지금 난이도 높은 것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 애들이 좀 쉬운 문제도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쉬운 문제에 있어서는 스튜디오에서 좀 촬영하고 그리고 현장 버전을 포함해서 여긴 스튜디오와 현강을 안뽕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총 8주간 진행이 될 거예요. 이 8주가 끝나고 나면 6평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6평 모의고사가 끝나고 해설하고 나서 잠깐 우리는 쉬기를 휴식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하이라이트 문제풀이 강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출변형 또는 자작 고난도 문제 형태입니다. 어렵고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 자료 해석 형태의 문제들만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 문제지는 고난도 N제다. 5주간 대치러슬에서 현장 버전으로 현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기출 연결하는 자료 분석 특강 팁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집중 연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잘해도 현장에 온 친구 중에 여기까지만 잘했는데 저 구평에서 만점 받은 이런 친구도 있어.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 두 과정이 가장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기출이 같이 다뤄서 그런 거고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조금 고난도 상위권 학생들한테 조금 니즈에 맞고요. 공부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이 부분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얘는 8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플리스트 모의고사 진행이 되고요. 총 5주간 얘만 스튜디오 버전입니다. 올해도 그래야 했고요. 스튜디오 버전으로 이걸 스튜디오 버전으로 가져가는 건 더 자세한 해설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서는 마지막 모의고사 에서는 최대한 평가원에 6평 9평 그리고 이제 실시된 24수능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많은 기출을 흔적과 그런 것들을 따라하며 그리고 일부 3월 4월 7월 9월 10월 모의고사 학평 모의고사와 스특스완도 일부 반영하여 수능 시험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게 출제하여 시험보는 연습과 정리를 하게 만드는 모의고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저의 1년간의 커리가 되겠고요. 개념이 가장 짧은 사탐 과목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자가 짜임새 있는 부분은 다른 사탐 많은 학생들 있는 사탐 과 크게 다르지는 아니할 겁니다. 제가 몇 주 정도 진행되는지 왜 썼냐면 사실 30주도 안 되거든. 집에서 보면 인강으로 보면 자기가 잘만 공부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간 조절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25수능 경제로 여러분들 24 아직 24를 보지 않았기에 어색하긴 한데 25수능 여러분들 경제 선택하기 경제 선택하기까지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거고요. 선택하고 나서도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너 왜 어머님도 왜 이렇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선택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선택 과목 아니고 필수 과목이니까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과목이 잘 안 맞으면 빠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빠른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어느 한 과목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전체 과목을 공부하면서 나름 사탐은 조금 더 맞는 과목을 해서 힐링이 있어야 돼요. 니네 다른 과목도 많이 힘든데 사회탐구까지 굿집이 막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어야지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두 번째 그래서 학습자료가 없으면 아니요. 눈만 좀만 돌려보면 이미 학습자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 Q&A 보시면 선생님 지금 메가에 있는 컬 모의고사와 선생님 풀리스트 모의고사 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 4개만 찍어주세요. 찍어달라는 게 촬영을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본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 잘 유지하고 자기의 적성에 잘 맞는 사탐 선택하셔서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은 수능 전이고요. 수능 이후에 수능 문제 다시 봐야 되거든요. 저도 복귀하면서 내년의 커리를 좀 더 자세히 더 방향성을 잡아서 다시 한 번 커리큘럼 촬영할 겁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저와 함께 25수능경제 같이 공부하고 즐겁게 25수능경제 만점 받는 날까지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모의가 날아왔네요.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수능경제 강사 우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